이성균의 마엑스 투약으로 인해 연예계 마엑스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성균 마엑스 리스트라고 하는 밝혀지지 않은 가짜뉴스가 돌고 있어 해당 소속사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는 글로벌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도 근거 없는 루머에 휘말리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은 해당 루머와 무관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성균과 지드래곤의 마엑스 투약 혐의로 연예계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하자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또한 빅히트 뮤직은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는 강경 대응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휴식기를 취한 방탄소년단 멤버 일부가 이성균이 자주 드나들었던 강남 유흥업소의 단골이었다는 내용이 가짜뉴스를 통해 나왔고 현재 입대하지 않은 멤버비 전국, RM, 지민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걸그룹 루세라피 멤버 김채원과 여자아이들 멤버 전소연, 가수 겸 착곡가 팍선주도 이날 애꿎은 루머의 희생양이 됐는데요. 온라인상의 이성균 리스트라며 경찰의 마엑스 수사망에 오른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었고 특히 김채원은 지난 16일 건강문제로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라 괜한 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찌라시였습니다. 이에 소속사 소스뮤직 측은 이날 김채원씨 관련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소스뮤직에 의하면 김채원은 A형 톡감 치료 후 컨디션 회복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지난 13일 추가로 병원을 방문했고 당분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균과 지드래곤으로 이어진 마엑스 스캔들로 인해 김채원도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루머가 퍼졌고 결국 소스뮤직 측은 루머를 불식하며 다음 달 1일 복귀를 예고하는 등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소연도 마엑스 사건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엑스 루머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며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주 또한 적극 대응에 나섰고 소속사 퍼스트원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선주의 마엑스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루머나 찌라시가 더욱 확산할 경우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찌라시의 이름이 언급된 유명 남자 가수 A씨, 영화배우 PC 등도 자신들을 둘러싼 마엑스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A씨와 B씨 소속사 모두 실명이 언급되는 걸 꺼리면서도 마엑스 투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의 관련 연예인이 없었으면 좋겠네요.